추석 연휴 기간에 김최구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계엄령 이슈도 화제 하나였거든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드셨는데 그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역시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충한파 인맥, 군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들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경호처장 공간으로 한남동 공간으로 불러서 비밀 회합을 가졌다 그 부분이 가장 그래도 구체적인 근거로 드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계엄령 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계엄문제가 제기되니까 특히나 제도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 국민의힘에서 근거를 내놔라, 근거를 내놔라 자꾸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1차 공개한다 하고 이번에 제기한 게 지금 말씀하신 비밀 회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사안도 그렇고 다른 사안도 그렇고 이 정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제기한다고 해서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제보자가 드러나면 그 제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권의 인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제기된 근거 자체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옛날 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옳지 않은 그라운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근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대전을 분석하거나 한국전쟁을 분석할 때요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 성량에 불을 붙이는 그런 촉발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통령의 입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딱 지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개업령 제기하기 전에도 8번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그거 사실 별로 주목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비법적 용어에 사실상 북한도 아니고 북한 파견 세력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 비판적 세력 그 가운데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척결 대상인데 이런 것을 논리의 밑밥으로 깔았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계엄을 하려면 그와 함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력 세력은 현재의 정권은 절대 정권을 놓을 수 없는 세력입니다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입니다 거기에 세력이 존재하죠 그 세력이 저희가 지금 충한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 세력이 아니라 그 계엄 실행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회와 알짜회의 최초의 사조직이죠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미비하고 이제 계엄법이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전례가 있고 2017년 계엄문권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기하니까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이 그거 다 무죄 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무죄 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절반이 요구하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 절반이 요구한다고 되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현행법 규정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도 시비를 걸어서 저희가 1차 제기를 한 겁니다 1차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경호처장 비밀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과거에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다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은 하면 반드시 국방부 장원에게 보고돼야 되는 사안의 일입니다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셋을 모았다 했는데 그 또한 틀립니다 특전사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방식으로 모일 수 없는 세력이 모인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중앙파이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 제가 제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러고 나니까 쉽게 말할 때 국방부 장관이 패싱된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난감하니까 자기가 저는 이거 지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사후 보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떤 모임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살살살살 구슬러서 답을 하나 받았는데 전혀 틀린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등등의 정황으로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이전 경호처장 중에서도 군 출신 같은 경우에 후배 장성들 공관으로 불러서 전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그건 일반적인 무슨 후배 장성들하고 친한 후배들하고 밥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자기의 경호와 직접 관련된 소관이 아닌 부대를 상관 국방부 장관에게 경호처장이 보고하지 않고 불림을 받은 소집된 자령관들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모일 때도 저희가 이것도 다시는 오픈을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모여서 어떻게 차를 옮겨 타고 어떻게 비밀리에 이동했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자기들이 그게 언제 날짜 걸리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모인 것이 왜 가능했는가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쭉 설명을 해주고 그게 왜 모였느냐 그리고 계엄 얘기했죠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계엄 뭐였냐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언제 모였느냐 두 번째 계엄 얘기했죠 세 번째로 이거는 국가 일종의 변란 음모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니까 답을 절명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그러면서 사실상 모임을 시인한 겁니다 언제 걸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개엄, 국가별란 음모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안 난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안보실장 전에 경호처장이었던 현 국방부 장관 다 이미 대답을 못하고 딴소리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방첩사령관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모임에도 불림을 받았고 충한파고 그런데 보고를 안 했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충한파인 이상민 장관이 자기 부대를 방문한 것도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똑 떨어지는 두 개의 보고 누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기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책 해임을 요구한 거고요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했다 일종의 군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둔다 저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관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럼 대한민국 군은 이런 정도는 그냥 저 문서 보고 안 하고 사후에 다 구두 보고 한다고 그렇게 군이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답불가의 상태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언론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더 구체적인 어떤 제보 내용 근거를 제시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요 2017년 계엄 문건 발견되기 전에 탄핵 당시에 계엄을 추미애 대표가 얘기할 때 제가 제보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방첩사의 우리 소위 블랙 요원들 리스트가 전체 유출된 거 그것도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오픈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우선 국방위는 우선 국방위에 소속한 의원 넷이 저희가 서울의 봄 4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서울의 봄 팀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국정원의 전직 간부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국정원 관련한 총선 공작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팀을 구성하고 제가 그걸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저희들이 뉴스에 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산과 예방이 목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에 대비한 팀플레이에 근거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종의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